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페이지에서 상단의 보고관리 메뉴의 투약 보고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. 우측의 신규 보고를 클릭하여 창을 띄웁니다.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후 투약 보고합니다. 먼저 기본정보 입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마약류를 투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취급일자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. 담당자 명예는 법적 보고자가 보고 업무를 위임한 담당자 이름을, 법적 보고 의무자명에는 법적 보고 의무를 가진 마약류 취급자, 즉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. 그 다음, 환자 처방정보 입력란입니다. 마약류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이름과 환자 식별 번호를 각 항목에 입력합니다. 환자명은 직접 입력하거나 두 번째 이상 방문하여 보고 이력이 있는 환자일 경우, 일부 환자명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완성되는 환자명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. 또는 찾기를 클릭하여 검색되는 환자명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. 환자 식별 번호는 급여, 비급여 관계없이 입력하되,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로 반드시 입력합니다.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군에게는 사회보장번호를,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복지시설 입소번호를 허용합니다. 환자정보 입력 후 처방정보 입력란에는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 정보와 환자 질병 분류기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합니다. 질병 분류기호는 한국표준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, 질병이 없는 건강검진 및 성형수술 등으로 마약률을 사용하는 경우 Z00.0과 같은 Z로 시작되는 코드 등을 기입합니다. 질병 분류기호는 www.koicd.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투약정보 입력란입니다. 처방전 및 투약한 마약류 실물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란을 모두 기입합니다. 먼저 제품명과 제품코드는 우측의 찾기를 클릭해 창을 띄운 후 투약한 마약류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제품코드를 검색하고 해당 제품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. 제품명과 제품코드 검색 시 결과값에 여러 제품이 나오면 제품의 표준코드 및 최소 유통단위를 확인하여 선택합니다. 제품명과 제품코드를 입력한 후 투약한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. 이때 중점관리 품목은 일련번호까지 보고합니다. 우측의 제품 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재고로 있는 제품의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를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제조번호나 일련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마약류를 투약하여 하나의 처방전에 발행한 경우 추가를 클릭하여 투약 정보 목록의 라인을 추가한 뒤 각 제조번호, 일련번호별로 투약한 양을 정확히 입력하여 보고합니다. 그 다음 일의 투여량, 일일 투여 횟수, 총 투여 일수를 처방전에 근거하여 입력합니다. 투약 수량 입력란에는 실제 투약한 수량을 사용 후 폐기량 입력란에는 1분의 1정, 0.5인플 등 제형 단위 이하의 투약하고 남아 자체 폐기하는 마약류 수량을 입력합니다. 투약 정보 목록에 입력한 제품 정보와 우측 하단의 입력 상태 항목의 정상 또는 누락의 상태 표시를 확인한 후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상단의 보고 완료를 클릭하여 투약 보고를 마칩니다. 추가로 연계 소프트웨어 중 이용량이 가장 많은 의사랑 프로그램 사용자일 경우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내 상단의 알림 메뉴의 자료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 의료기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110페이지에 연계 소프트웨어 투약 보고 따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